정상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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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갑니다 정상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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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가 널음 땅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내는 사람 황... 황시의 황대도 아니고 가모무림의 고세도 아니고 바로 정상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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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갑니다! 먹고 싶은 거 다 갖다 줘 알고 싶은 거 다 알려 줘! 아 이 정성이 여기 제일 감싼 술과 안두를 가져와 아 이 정성이 여기 제일 감싼 술과 안두를 가져와 어차피 수족은 알아야 뇌 없는 술병만 다르지 멀쩡한 술병은 비쌀 술 멀쩡한 술병은 감싼 술 아 이 정성이 여기 좀 떠오르는 꿈속 문판은 어디냐 아 이 정성이 눈이 찌그러진 명문 세간 어디냐 강호가 다져다 이렇게 난장판계판이 되었나 이 주둥이 마술치고 엉터리 빌리음이 팔리고 이 척을 날리고 또 나타나지 않는 놈의 이 척을 안아들고 무서워서 오줌장도 비우장소 잘못 알고 애원해서 밤새는 놈 밤만 새면 괜찮은데 들짐승이 울리는 놈 척과 쌍한 바른 놈이 격계선은 흐려지고 사기구리 대접 반도 절전 보숨이 척탈되고 해안ative 하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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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